귀하신 동역자분들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동역으로 섬겨주시고 후원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1일 어머님께서 하늘 나라에 가심.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단 소식을 듣고 7월 26일 출국했는데 8월 1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먼 타국에 떨어져 지내던 우리 부부를 늘 염려하시며 기도하시던 어머니께 아프리카가 너무 멀어 섬겨한다고 15년 동안 몇 번 뵙지도 못한 것과 못다한 효도가 생각나 후회와 죄송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바쁘신 중에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의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월 25일 사역지로 돌아왔는데 동역자님들과 어머님의 기도에 힘입어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8월 25일 경찰서 훈련소 우물 다시 파서 성공. 2019년에 팠던 우물이 무너져 2022년 7월 10일 다시 파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 훈련소 앞에 큰 벽돌 공장 두 개가 들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더 깊이 우물을 파서 8월 26일 성공했습니다. 9월 4일 돌래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300명 넘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타투 성도가 딸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쌍둥이에게 축복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모두 함께 빵과 음료수를 먹고 아이들에게는 학용품과 과자와 양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준비한 500벌의 성교물품 옷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이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위로차 방문했는데 바나나 파파야 오렌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9월 7일 호프교회 우물 성공. 한 달이 넘게 우물을 팠는데 안반이 나와 기계도 고장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9월 10일 잔지바르 한인회 한가위 모임. 잔지바르 한인회 추석 모임을 저희 센터에서 가졌습니다. 각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해오셨고 저희 집에서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해 드렸습니다. 정선교사가 장작으로 육칠 만들어 윷놀이를 했는데 웃음꽃이 더해졌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윷놀이 후 작은 선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9월 11일 호프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150명 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기도를 시켰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는데 이시온남 선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기도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과 음료수 그리고 학용품과 잠옷과 양말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영접기도를 한 아이들이 자유롭게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12일 호프교회 지붕공사. 29년 된 양철 지붕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시온남들이 돌멩이를 던져 여기저기 찢어지고 낡았고 녹나고 썩어서 햇빛도 들어오고 비도 들어오는 녹슨 양철 지붕을 갈바륨으로 리모델링해 주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지붕공사를 마치게 하시고 새 지붕 아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5일 웰레조 마을 불란집 구제. 아이들 7명이 있는데 집이 불이나 아무것도 없다고 도와달라 하여 싸로 10키로 이불 세체 아이들 옷과 책가방과 학용품 등을 준비하여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물을 나눈 후 하나님께 어려움 당한 이 가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두 아멘하였습니다. 9월 16일 태권도 교실 시작.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하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또 태권도 하고 외치는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예절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월 20일 성경책 100권 나눔. 새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에게 100권의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어렵지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9월 30일 영어 성경 쓰기. 후원자 한 분께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학생 10명에게 영어 성경책을 주시고 성경을 다 쓰면 1년 장학금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틈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늘 학비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던 아이들의 얼굴이 성경을 쓰면서 많이 밝아졌습니다. 10월 24일 시작되는 국가시험을 위하여. 올해는 4학년과 중2학년 국가시험이 10월 24일부터 시작되어 11월 6일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3개월 전부터 합숙하면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밤 8시면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3등을 해서 선물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는 다시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6명의 아이들에 합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저희 지역에 알려져서 길에서 만나면 먼저 손을 잡고 위로해 주는 많은 현지인들을 보면서 더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삶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식이 잘 준비되도록 탄자니아 정부진 조그레이스드림 기도 제목식이 잘 준비되도록 탄자니아 정부진 조그레이스드림